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10편 28편 말씀입니다. 10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에게 대답하지 않으시면 내가 죽은 자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죽게 불을 지질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을 행하는 악인들과 함께 나를 벌하지 마소서. 그들은 자기 이웃에게 다정하게 말하지만 그 마음에는 증오가 가득합니다. 그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주시고 그들의 악한 소행대로 갚아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그가 만드신 것에 관심이 없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낡은 집처럼 헐고 다시는 세우지 않으시리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가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신이 내가 그를 신뢰하여 도움을 얻었다. 그래서 내가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찬송으로 감사하리라.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자기가 택한 왕을 지키시며 구하신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히 보살피소서.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하는 교회 김남준 전도사입니다. 저는 예배 기획팀에서 나아가는 예배의 진행과 디렉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도 몇 번 소개를 드렸지만 2020년도부터 스텝으로 섬기기 시작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그런지 저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십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아침 기도회를 통해 함께 말씀도 나누고 또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이 참 기쁩니다.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언제나 긴장이 되고 또 떨리기만 한 것 같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 한없이 부족한 모습만 보이게 돼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앉아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것은 부족한 저의 입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가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각자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그동안 긴장하고 또 지켜오던 많은 것들이 조금조금씩은 무뎌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각자의 삶에서 코로나 덕분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경제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삶의 끝자락에 닿아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신앙이 없는 사람이든 현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더 큰 고민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지 않은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다윗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성이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에게 대답하지 않으시면 내가 죽은 자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과 다윗 간에 깊은 멤버십을 담고 있습니다. 가족이 서로 말하지 않아도 표정이나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그만큼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아무리 아무리 외쳐도 대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다윗의 부르짖음에 정말 침묵하고 계신 걸까요? 다윗의 입장에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며 살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어린 시절부터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강국을 이루기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들 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나날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음성이 그와 함께 했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더 애틋하게 들지도 모릅니다. 외쳐도 외쳐도 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대답 소리 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갔던 이 다윗이 지금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저는 한 7, 8개월 전에 인생의 큰 고비를 맞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여기저기 몸이 조금 아파지게 됐고 또 마음이 우울하게 됐고 불안하게 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내 힘으로 내 육신을 내가 통제하고 내 정신을 다시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정말 되지 않는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정말 막막하고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마치 끝도 보이지 않는 터널에 혼자 갇혀버린 것 같았고요. 아무도 없는 운동장에 길을 알 수 없는 나 혼자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행동 울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 중에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기도 하면서 그렇게 매일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했다고 하는 어떤 의식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평안해진 것이 아니라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제가 다시 내 마음을 열어서 듣게 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들가에 있는 들꽃을 통해서 또 때로는 아내와의 다툼을 통해서 때로는 자녀의 웃음소리를 통해서 또 때로는 나의 아픔을 통해서 말입니다. 저는 그때 조금 깨달았습니다. 나의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침묵 때문이 아니라 내 다쳐진 마음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절절한 외침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 봅니다. 오늘 아침 이 자리에서 그리고 또 영상으로 이 아침 기도회를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오늘 다윗이 가진 두려움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엉킨 실타래와 같은 이 삶의 문제들 또 코로나로 인해 답답하고 절망적인 이 상황들 무엇보다 이런 내 어려움에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삶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다쳐지고 또 먹먹해져 버리니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두 손을 모으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서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귀와 눈을 열어 다시 한번 당신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내 영혼을 십자가의 피로 보여주신 당신의 사랑으로 녹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할 때에 우리는 언제나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나는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하루의 일들 속에 두렵고 떨리고 움츠러듭니다. 때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아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의지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언제나 나를 향해 들려주시는 음성에 닫혀있는 내 마음의 귀를 엽니다. 상황과 환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의 눈을 엽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 사랑에 오늘도 감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가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내 앞에 놓여진 환경을 넘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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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